오늘은 1월 15일 월요일, 음력으로는 12월 5일 무인일이니까요. 호랑이 날입니다. 먹이를 찾아 그 어슬렁거리는 누우런 그 호랑이 날입니다. 오행상 무인은 목극토의 상극관계입니다. 무인의 그 기운은 고집이 세고 또 뜻한 바를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그 성취를 해야 그때 그 직성이 풀리고 마는 그런 기운입니다. 하는 일의 그 우선 순위와 그 가치를 항상 이렇게 그 독선적인 자기주장에 두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기운을 의미합니다. 이런 그 무인의 일진을 우리는 또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렇게 그 한 주의 시작인 그 월요일에 또 우리가 적절한 그 풍수적인 조치를 또 취해줄 수 있다면 그때 그 하늘을 찌를 듯한 또 위로 그 뻗기만 하는 그런 목기운이 아닌 따스함과 또 포용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그런 그 화기애한 그 기운을 이끄는 한차원 그 승화된 그 일진으로 우리는 또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화기애애에서 그 애자는 아지랑이 그 애자인데요. 여럿의 그 기운이 모여서 상극과 그 해가 되는 그런 조합이 아닌 온화하고 그 화목한 기운이 마치 그 아지랑이처럼 주변에 그 넓게 그 번지나갈 수 있게 또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런 환경이 바로 돈복 터지는 최고의 그 풍수 환경이 될 것입니다.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 여러분들의 그 왼손에 엄지검지 그 지문 부분이 충분히 그 접촉이 될 수 있게 푸른 그 식물의 그 잎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. 집에 그 푸른 식물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녹색의 그 상징물들 녹색의 그 소품이나 그 물건들을 또 만져주셔도 같은 그 풍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녹색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원목 재질의 그 질감이 느껴지는 것들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. 그때 그 이날 또 일진을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또 가속시켜주게 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방법까지 병행하셔서요. 한 주의 그 시작 멋지게 그 돈복 충전시키는 멋지게 그 돈복 불러들이는 그런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